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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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년 7월 일제는 경복궁 근정전 바로 앞터에 광화문을 헐고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투선총독보청사로 이 근무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을 백성들의 시야로부터 차단해서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작공 11년 만인 1926년 10월 1일 완공되고 그로부터 20년 동안이나 식민통치의 본산이 됐습니다 1945년 일제는 폐방하고 이 땅의 진주한 미군이 이 근무를 접수해서 조선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육기로부터 바로 이 건물 제1회의실에서 항복문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가 이곳에서 열려 헌법이 제정되고 초대층 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 건물은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6.25 동란으로 6.25 동란으로 남침한 북한교래가 패조하면서 불을 질러 내부가 모두 불타는 비운을 겪기도 한 중앙청 9.25 수복으로 서울이 탈환되자 맨 먼저 중앙청 지붕에 태극기가 개량돼 국민들에게 감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초에 내부를 복구하고 다시 정부청사로 사용해오던 이 건물에서 마지막 국무회의가 1983년 5월 19일 오전 김상엽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1963년 이후 2062회 국무회의가 이곳에서 열렸고 2만 8,166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5월 28일 국무총리실이 마지막으로 정부종합청사로 옮겨감으로써 중앙청의 기능은 막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픈 역사의 잔해이기도 한 이 건물이 오는 86년에는 찬란한 우리 민족 문화를 세계 속에 과시할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새로운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문화의 문화의 문화 문화의 문화